대구시는 지방세 고액 상셉 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.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, 주소, 세목 등을 게시했습니다.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244명과 법인 84개 업체로 체납액은 모두 95억 원입니다. 체납자 규모별로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70%로 가장 많았고 체납 사유는 부도와 폐업, 사업 부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개인은 수성구의 한 거주자가 지방소득세 2억 3천만 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법인 가운데는 동구소재 라임주택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.